반갑습니다. 성지우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좌파로 산다면 정말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뭔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티끌만한 어떤 잘못도 과대포장이 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퇴출당하는 일이 빈번한데 좌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뭔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냥 문재인만 지지하고 요즘은 또 문재인 지지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랬버리면 그냥 막 개딸들이 막 개딸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막아주고 하니까 뭐 무슨 퇴출은 커녕 그냥 잘 지내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연예인 누구가 도박과 관련돼가지고 또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 연예계 퇴출은 커녕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로 왜 영상을 시작하냐 아실 것 같은데요. 문다혜 씨에 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에 대해가지고 입을 연 게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2018년도에 윤창호법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이다. 이거는 무슨 뭐 예방이 됐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장본인인데 자기 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사과해도 모자른데 11일 가까이나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껏 안 합니다. 얼마나 뻥뻥스럽고 얼마나 진짜 낯짝이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문재인이가 남긴 글은 뭡니까? 문다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좌파들은 좀 한강 작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냥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최초로 사실상 최초죠.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면 최초로 그런 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고 추미애도 툭하면 한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국도 한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재인까지도 한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추미애는 지 아들과 관련된 문제, 조국 같은 경우는 지에 대한 문제 플러스 딸에 대한 문제, 문재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문제, 딸도 문제, 이름 따라가지고 문재인도 잘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한강 작가를 언급함으로써 자기 어떤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게 코미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좌파로 사는 게 진짜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났던 피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분. 그분의 지금 정치적인 성향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봤을 때는 문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제가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 9일에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에 왜 갑니까? 당연히 이제 진단서 떼고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 9일에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는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진통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돼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가지고 문다에 대해가지고 위험운전치상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다가 결정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증거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진단서까지 받아서 진통제까지 받고 그리고 또 치료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을 안 하겠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다에 대해가지고 봐주기로 하겠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로 나온 거를 보니까 그 이제 그 피해 차량 택시 차량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수리비만 하더라도 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문다엘 씨 본인 스스로의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보다 100만 원이나 지금 높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리업계에 물어보니까 범퍼를 세고로 교체하는데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고 색칠만 새로 한다면 한 4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8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범퍼를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 본인 스스로도 그 현장에서는 목이 좀 삐끗하다, 목이 좀 뻐근하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진통제까지도 먹고 있는 양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단서는 제출 안 하겠다. 참 이런 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좌파로 사는 게 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1호 서울 측에서 문다일 씨의 그 7시간 행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했던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확인하는 내용들도 있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 장소 또한 마찬가지로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1호 서울의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문다일 씨가 이태원 골목길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간이 언제냐? 6시 54분입니다. 그때 이제 이태원 골목에다가 불법으로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 소고기집 같은 경우는 숙성시킨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바베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하고요. 한우 등심이 5만 3천원, 한우 안심이 5만 9천원, 180g에 상당히 고가의 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일 씨가 1차를 끝내고 나왔던 시간도 공개가 됐는데 그 시간이 이제 언제냐?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집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먹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주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것인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다일 씨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메뉴가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취재를 거부했다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다일 씨가 그렇게 나왔을 때 옆에 있는 가게의 주인이 또 문다일 씨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 주인은 이제 또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의지해가지고 걸을 정도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1차 소고기집 때부터 굉장히 좀 취해 있었다라는 것인데 저희 그 첫 번째 영상 한 가지를 띄워주시면 요게 이제 그 소고기집을 나오고 난 뒤에 문다일 씨의 모습입니다. 저거만 봤었을 때는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옆에 가게의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저때부터 혼자서 걷기에는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남자 있지 않습니까?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어디서만 등장을 했나 이게 좀 미스테리였는데 2차 장소를 갔었을 때 두 번째 남자가 합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좀 뭐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이었다라고 하면 1차부터 같이 먹었으면 될 것 같은데 1차에서는 같이 있지 않았고 2차 술집으로 이동했었을 때 두 번째 남자가 합류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를 같이 했던 남자가 불렀던 그런 사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먹었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서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요리 주점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50m라고 한나면 진짜 몇 발자국 안 되거든요.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사진 띄워주시면은. 문다일 씨가 이제 그 고기를 먹었던 곳이 바로 저기 텅앤그루브 조인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0m 정도 거리에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몇 군데가 눈에 띄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상호명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저 금방 즈음에서 술을 마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2차를 갔었을 때도 주인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 2차를 왔었을 때도 이미 문다일가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트렌치코트가 바닥에 끌리고 이럴 정도라서 주인장께서 그걸 올려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를 할 때부터 그 두 번째 남자가 합류를 했던 것이고 다음 영상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 공공시 30분 정도 즈음에 3차로 이동했을 당시의 모습인데 이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명이 있어가지고 한 명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도 보여주시게 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2차에서 나올 때의 지금 모습인데 저기서도 이제 그 한 명만 있다 보니까 문다일 씨가 혼자서 이제 그 3차를 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술집 2차 술집 주인장에 따르면은 남자 한 명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두 명의 남성과 같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다일 씨 영상을 쭉 봤었을 때 공공시 이제 그 한 38분 즈음에 문다일 씨가 이제 그 3차를 가기 위해 가지고 어디 그 가게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희한한 것은 이제 그 3차로 이동할 당시 아까 전에 이제 그 쫓겨났던 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남성은 동행을 안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남자가 같이 있던 시간 같은 경우는 1차에 없었고 2차 때만 같이 있었고 2차를 할 때만 같이 있다가 3차를 이동할 때는 두 번째 남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음 영상도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 동그라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남자 한 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명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요게 이제 2차에서 빠져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문다일 씨의 동행남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남성 같은 경우는 1차부터 3차까지 같이 있었고 두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문다일 씨를 보고 뭐 다른 점에서 실망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2차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밝혀진 것이 3차로 쫓겨나고 난 뒤에 새로 또 이제 딴 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부김치를 시키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차로 갔던 주인장께서 하는 얘기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다일 씨가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고 일행인 남성 같은 경우는 소주를 이제 반 병 정도를 마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문다일 씨가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그 남자를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이제 주인장께서 새롭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 여자애가 이제 집에 가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나타났던 모습이 이거였던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남의 차에 문을 열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렸던 문다일 씨 모습. 저게 이제 뭐였던 거예요? 남자를 그냥 3차 술자리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집에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문다일 씨가 저렇게 이제 한 3분 정도 가까이를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저게 실패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술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 남자가 발에다 줬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영상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다시 술자리로 갔다가 문다일 씨를 그 남자가 발에다 주는 그 모습으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발에다 주는 게 문다일 씨 차까지 발에다 주지는 않고 길거리까지만 가다가 문다일 씨가 나중에는 혼자서 차를 타고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1호 서울을 통해가지고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문다일 씨가 정말로 음주만 했던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같이 있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두 번째 남자는 왜 2차까지만 있고 1차 3차에는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인지 도대체 그 남자 두 명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 사람들과 문다일 씨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이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